무리유스케 선수가 연거포 두 세트를 먼저 가져왔고요. 세번째 세트는 무리유스케 선수가 연거포 두 세트를 먼저 가져왔고요. 무리유스케 선수가 연거포 두 세트를 먼저 가져왔고요. 세번째 세트도 두 점 앞서 있는 상황 두 점짜리 들어가면 매치포인트가 되는데요. 빨간 공을 비껴 맞아야 되죠. 이게 또 행운의 행운의 포인트. 14 대 10입니다. 매치포인트에 올라서고 있는 무리유스케. 이제는 웃음이 나와도 되죠. 다시 보시죠. 한번 충돌이 더 있었죠.